해외 한인장로회 뉴욕노회가 지난 9일 연합 찬양제를 열고 화합의 잔치를 벌였습니다. 뉴욕노회 소속 11개 교회는 이날 롱아일랜드 뉴욕 예일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미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. 올해로 27회를 맞는 연합 찬양제는 각 교회의 찬양팀이 그동안 연습한 찬양을 나누며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노회 소속 교회들은 정기총회 등 회의 중심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뉴욕노회는 찬양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30여 명의 합창단으로 구성된 뉴욕신일교회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등 열정적인 합창으로 찬양제의 서막을 장식했습니다. 이어 한민교회, 시민교회, 시온성교회, 방주교회 등이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미했습니다. 특히 검은색으로 맞춰 입은 4명의 예일교회 성도들은 내 영혼하라는 찬양에 맞게 아름다운 바디워십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. 이날 찬양제는 합창뿐만 아니라 바디워십, 클라리넷 독주, 목사 사모합창단 등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축복 속에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. 이 밖에 뉴욕 한인연합교회, 준훈교회, 참조은교회, 영락교회, 외체스터 장로교회 등이 참여했습니다. 한편 뉴욕 노회는 오는 12월 7일 뉴욕 예일장로교회에서 볼리비아 신학교 건축 완공과 노회 산하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